중앙일보에 보시게 되면 이게 동아일보네요. 나경원 이준석 탈당에 대해서 노원에 공천 줄 것 같으니 나가버렸습니다. 노원에 나가더라도 이준석 씨가 당선될 수는 없겠죠. 거의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힘들죠. 서울의 지역구에서 그 내용은 이제 아마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중앙일보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서울 노원구에 계속 공천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버린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현재 선거 구도 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운영하는 한 이준석은 노원구에서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런 홍준표 씨 표현됐다면 그 영악한 젊은 양반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은 분란을 일으키기가 싫고 하니까 어쨌든 잡아둬야 되고 하니까 이준석을 지역구에는 그럼 사전 사패가 됐겠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섭섬함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계기로 신당이라는 것을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시점이나 명분이 좀 약합니다. 노원의 공천을 줄 것 같다니까 나가버렸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훈 전 의원은 노원도 총선이 어렵지만 동작도 총선이 어렵습니다. 큰일을 맡을 때도 있지만 동작을 당협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맥락은 다릅니다. 선거는 항상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들인 것은 총선이 정말 나경훈 의원 안께도 서울의 49개 지역구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서울의 여러분들 출전시킬 수 있는 에이스급 손에 꼽을 수 있는 에이스급이 나경훈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나경훈 의원도 선거전이니까 당연히 하는 의례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노원도 어렵지만 동작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경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당대표 경선을 두 번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패배하는 그런 거가 발생했는데 오늘 이준석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내친김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선관위가 위탁 관리한 선거입니다. 나경훈과 이준석이 붙었을 때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을 격차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마이너스 7.82% 이준석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모바일 투표 표본수가 11만 9,065명 ARS 투표 득표 표본수가 3만 129명입니다. 15만 정도의 표본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11만 ARS 투표 3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본수를 추출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위반되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의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즉 나경훈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관위가 위탁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을 당선시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준석 씨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노원병의 역대 선거 결과를 여러분 정리한 겁니다. 이게 2022년 서울시장은 조작값 15%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블당에 넘겨준 겁니다. 노원구청장 조작값 10% 서울교육감 조작값 50%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조희연 후보한테 두 장당 한 장을 훔쳐 가지고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문정부에서 25% 서울시장 보궐선거 20% 4.15 총선 35% 조작값 2018년 서울교육감 35% 이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씨가 어려운 겁니다. 선거에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 전망을 해본 겁니다. 이게. 이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것이 총선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9172표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쳐다낸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복원해보면 실제로 2083표 차이로 이준석이 4.15 총선에 승리한 거죠. 그래서 꼭 같은 과정을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그런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전망해보면 9275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으면 이준석이 당선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49개의 서울의 여름 지역구 가운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세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훈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경훈 씨는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나경훈이든 권정시이든 다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서울로원병에서 사전투표율을 2.0%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이준석이 다 패배하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1%를 부풀리게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러면 간신히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부터 여러분들 조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나 7.5% 조작하면 100%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부분 출마자들이 당면하게 될 냉음한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모두가 선거 부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의 처분에 본인들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예를 들면 나경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과 나경훈이 이번에도 대결한다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나경훈 후보가 5771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동작구 을도 조작값 35% 나경훈 후보가 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판사 출신인 더불당의 이수진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값 3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열었다 복원하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46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수진 더불당 후보가 5771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때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거기 삭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이수진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게 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겠느냐 이수진 후보가 4.15 총선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7886표 차이로 그러니까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이 2020년 4.15 총선인데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고 저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그 기록이 다시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처럼 그렇게 국민의 힘이 내놓을 수 있는 에이스급의 여러분들 후보들도 사전투표 조작 앞에서는 그냥 아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여러분 인쇄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 힘이 선거관리위원회 를 대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냥 항복 투항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수 기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학을 안 받아들이죠. 감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학을 받아들인 이건 과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이런 나온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텃밭인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전부가 다 당면하게 될 사전투표일 뻥튀기와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기를 하게 되면 4.15 총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반드시 먼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리벙벙한 인간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다 이런 비급하게 선관위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여러분들 그냥 3%만 조작을 하더라도 낙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7.5%입니다. 7.5% 아마 4.15 총선을 사전투표일 뻥튀기로 함산하게 되면 6% 될 겁니다. 6.2%인가 6.7%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부풀리게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앞에 에이스고 나발이고 아무 여러분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믿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정치의 판단을 여러분들 다 오판을 하고 그래서 엑스포에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서구청장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4월 11일 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좋네 이렇게 아마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권영세 씨는 7.5%를 조작하게 되면 83%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15 총선에 권영세 씨가 17000 용산구에 231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890표 차이로 간신히 권영세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후보가 맞붙던 경우에는 7.5%를 부풀이한 84표 차이로 승리한다고 나오니까 뭐 간당간당하는 거죠. 권영세 씨는 떨어뜨리려면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조작하면 되니까 그 선거구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의 실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특정 정당을 미워하거나 또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표현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출발 자체가 기자 출신이 아니고 학자 출신이니까 그냥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전폐하는 겁니다. 조작 앞에 당일 수가 없습니다. 공천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버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홍길동이 100표 받고 인격증이 90표 받은 그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만드는 데 숫자만 만들면 불안하니까 뭘 뒷받침하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인쇄 도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걸 양보 못하는 겁니다. 한쪽은 목숨 걸고 한쪽은 내내 하니까 이런 한쪽이 당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정신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대비책을 마련하지. 엄벙하게 그냥 뭡니까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없겠냐. 다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인생이 어떻게 없겠냐 이야기죠. 우리 한동훈이가 잘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뭐 한동훈이가 전산조작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제도권 여러분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선관위 앞에 여러분 너무 작은 당신이 돼버린 거니까 선거 제도를 고치는 것은 공공죄고 내가 여러분 권뱃질을 다는 것은 사적 재화니까 누구도 공공죄를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허대가 멀쩡하더라도 다 뭡니까 소심하고 비급한 자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금뱃질 한 번 달 수 있으면 선관위 앞에서 네네 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그건 간 게 없고 그건 공공죄니까 모두가 함께 비용을 치료해야 되고 혜택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금패치 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내 개인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뭡니까 공공죄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뭐죠 협상팀들도 선관이 그냥 안 찍히는 선 정도로 그냥 적당히 뭡니까 국민들한테 노력하는 이런 폼 잡고 그렇게 그래서 야 너가 하나 달라 그러니까 뭐죠 에이 하나 줄게 이거 준 게 뭡니까 전면 수계표 그다음에 뭐죠 qr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 전면 수계표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세는 겁니다. 쇼도 이런 쇼가 없는 거지 자 이런 총선의 이름들 이제 뭐 정치인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보다 하니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집권시에 여러분들 이름을 날렸던 조기숙 씨 이와예대 교수죠. 시대정신대변자가 총선에 승리한다. 양극화된 정치 타파야 이런 글을 보고 야 시대정신대변자가 총선에 어떻게 성공하냐 총선은 전산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 이런 이야기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언론인들도 거짓말하고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그런 헛소리들을 다 뭐죠 그 중요한 지면에 다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뭐죠 그냥 그냥 헛소리 도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조기숙 씨가 시대정신대변자가 총선에 승리한다.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유권자가 표로 각 정당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민심의 바로 밑 텐데 지금 민심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에 모든 선거결과는 승리한 정당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리고 위조투표제 쑤셔넣고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시대정신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국민이 민의가 어떻고 이런 거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본인들이 뭐죠 정한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헛소리를 또 받아가지고 기자가 여러분들 다 이 제목을 시대정신 대변자가 재보궐선거는 오롯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만 총선은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 덮으니까 전부 이게 뭡니까 주장도 거짓이고 논리도 거짓이고 증거도 거짓이고 그걸 또 이런 다 국민들이 보고 헤헤 그렇죠 시대정신이 좋아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루해져버린 거죠. 이 정은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찌다 우리나라 보수가 이렇게 저속하고 비루해졌는지 어마어마하게 비루 한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의와 국민의 여러분들 운명과 관련된 공공제 체제를 지키고 체제를 보유하는 데서는 대통령조차 나서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외침을 당하게 되면 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란 그런 여러분들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 본인 스소가 전투를 하면서 그게 다 찍히니까 그걸 어젯밤들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젊은 병사 18세 20세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그냥 시가전에서 그걸 보면서 저게 공공제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뭡니까 공공제에 헌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나라가 천부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막 싸우고 뭡니까 내 목숨을 던지고 아겠습니까 전 세대는 그렇게 했죠 6.25전쟁 때도 그렇게 했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아까 제주도를 국내 에 여행객들이 다 외면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분이 재미난 말씀을 남기셨네요 오정민님께서 저도 대학교 때 추억으로 딸과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 패키지 여행 코스 내용이 성의가 없고 호텔 청소 상태가 불량 하고 손이 모자란 모양이죠 요즘에 일손이 레스토랑도 별로 없고 실망 했고 재방문한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이 조기숙 교수 칼럼 중에는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치루 지는지를 한 번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게시가 되고 1월 11일 날 총선 출마 공무원 사퇴 시한이고 2월 10일 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고 3월 21일 날 20일 날 후보자 등록이 되고 3월 28일 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백보 선상투표 사전투표 4월 5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니까 그냥 4월 10일 저녁하고 4월 10일 새벽에 공병호tv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 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나 여러분들 만졌는지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참조로 이게 이제 울산 남구 나의 2022년 4월 5일 기초의원 구의회 의원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당대표 지역구고 울산에서도 보수색죄가 강한 지역입니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국힘당하고 더블당이 58대 37 2022년 울산광역시장선거 63대 36 2022년 남구청장선거 66대 33 2022년 또 남구기초의원선거 33대 26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2명 나왔는 모양이죠. 63대 36 여러분 참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선거 남구청장선거 남구기초의원선거들이 대부분 뭡니까 60%대대 30%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하고 더블당에.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또 남구 울산 남구 기초의원선거를 보게 되면 49대 50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보수색죄가 가장 강한 울산 남구에 역대 선거들은 대부분 뭐죠 국힘당이 우수했는데 남구기초의원선거는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뭐 위조투표진은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조투표 투입 안 해도 별로 걱정할 거 없죠. 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전산만 조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구기초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전산조작만 해서 발표하면 그로 끝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노란색하고 윗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이렇게 완전히 물을 매긴 겁니다. 윤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함께 주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란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런 결정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도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들 대통령 자신부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공공제입니다. 공공제. 개인 함께 혜택이 잘 안 돌아오는 건 다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나누어 가지니까 최재를 보호하고 선거를 여러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다 선관위 눈치만 보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거 하나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개판 5분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인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나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지식인도 나서지 않고 언론인은 나서지 않고 정치는 더더욱 나서지 않고 심지어 최고본까지 올라간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페르키나 님이 수개표 한다고 선거 투명성이 보장되는 걸 압니다. 수개표가 여러분들 말씀하셨다 드렸지 않습니까. 개함해 가지고 전자투표 기준 통과시키고 수개표 하겠다는 건데 개함 단계에서 이미 뭡니까 다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투표함이 도착했는데 그거 뭐 위조투표제하고 진짜 투표제 이러면 다 함께 섞여있는 것을 다 이러면 다 세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 참 머리가 좋습니다. 선거한 이 사람들이. 왜 머리가 좋은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사기수법이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만큼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패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편리한 방법.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울산 남구 나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조작하는데 만일에 표를 총선에서 표를 한 3만 표 정도의 유령투표자 수가 만들면 전부 다 여러분들 3만 표가 다 먼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의 표를 찍어 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그걸 관리할 때 그게 여러분들 뭐죠 행랑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준비했던 걸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죠. 거기에 이제 전자투표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걸 다 수계표를 세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15 총선에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당일투표에서는 148곳을 승리했고 통합당은 173곳을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더블당이 163곳을 승리했고 통합당이 103곳을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승부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몇백표 몇천표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만표 이렇게 좀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투표에 170세석을 여러분들 얻었으면은 사전투표에 통합당이 170세석 비슷하게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선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긴 것을 그냥 이제 식자청들이 쓰는 글이란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솔직한 글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 콘텐츠를 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한 꼭지 정도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무시무시한 선거 조작의 실태를 알았으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찍고 전자개폭의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을 전공한 법관 출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박사님 나라가 꼴이 꼴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도 그냥 넘기고 2024년 총선 결과 또 부정으로 나오면 선관위 작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지경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예상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찍소리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향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애통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선거 부정이 제도화 고착화 체질화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부들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모두들 전부 같은 입장인가 봅니다. 민경욱 의원님께서 또 알려주셨다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이 위조주포지 생산과 후보별 득표소 전산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방법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 방송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도 국힘당 측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관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지키고 체제를 여러분들 보존하는 것은 공공재고 내가 건배지를 다는 것은 사적 재화니까 공공재를 위해서 누구도 희생하고 헌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해 주면 고마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지만 공공재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공공재를 이런 보존하는 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그렇게 안 해버리는 겁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물 대체 등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30년 5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힘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사례를 들었지만 2019년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불의의 여러분들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있었던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상당히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죠. 불이 켜지니까 선거가 바뀌었다 막판에. 그리고 당선된 후보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열렸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와 등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조작값 25% 25장을 훔쳐가지고 100장당 25장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는 그게 도독질한 물건 작물이잖아요. 그 작물을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니까 정의당 후보한테 60% 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40%를 준 겁니다. 정확하게 60대 40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거부정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30년 5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훔친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60% 대 40%를 배분한 겁니다. 풍요와 허세로 부풀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후일 사회지식인증의 무사한 일로 인하여 망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많은 거죠. 아무도 그냥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찾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 체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체제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만약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 지하에 있었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도 부정선거 부자나 부정선거 정자나 선거 선자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 운동이라도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 조작을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15% 되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몇 표로 발표한 겁니까 22% 7.49%를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율이 몇 명이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완벽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 대해주는 신종사기수법을 개발한 겁니다. 아주 편리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높여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율에 30% 참여했던 20% 참여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언제 결정하겠느냐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그리겠죠. 예를 들면 2020년 4.15 총선의 선거인수가 결정되면 몇 표를 훔칠 것인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훔치는 겁니다. 훔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예를 들면 7.5%를 높이면 2020년 4.15 총선 기준으로 해가면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표도 뭡니까 국힘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갖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거의 체제를 접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사람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밥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무슨 꿈꿍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분이 찬성을 하셨네요. 그렇지만 본인이 권력을 지었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겠죠. 어쨌든 지금 선거의 전반적인 경우는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 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뭡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 인쇄도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면 수교표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 아니까 이번에 내놓은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함 투표함 속에 이미 뭐죠 위조투표지들이 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몇 프로 올린다. 그럼 전산 프로그램이 입력할 수 있는 조작값이 다 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들이 다 준비돼서 다 이게 투입되는 겁니다. 개함. 그러니까 이미 이게 들어있는 투표지가 도착해서 이걸 세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재검표 재검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지역 선관위가 모두 다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전산조자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실물 위조투표지를 다 투표하면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 개함된 겁니다. 그게 다 가짜를 샌 거죠. 똑같은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와 똑같은 일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개표장에서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그냥 망할 때까지는 안 보려고 할 것 같아. 망할 때까지는. 망하는 건 또 서서히 망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메시지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지식인 가운데 수학적으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은 인화대학교의 여러분들 공대의 맹애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이 이 책을 여러분들 쓰셨죠. 비밀지령 2- 허병기 교수님. 킹덤 북스의 수상에서 나왔습니다. 쓰시는 분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신 허병기 교수님 좀 격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비밀지령 2- 킹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규명하신 분이 한양대 공대의 맹애교수로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입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선거 문제를 괴뚫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개선안입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개함입니다.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를 하겠다. 유령투표지임을 확인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를 할 수 있나. 여기서 착하게 맹교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소위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줄 꺼놓은 개함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유령투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전자개표로 통과시키고 그걸 여러분들 뭐죠. 전면 수개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무시하면 맹교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투표지를 전자개표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 구독자 수 180만 명이라는 대형 유튜브의 썸네일 제목이 수개표 도입으로 선관위가 뒤집혔다고 얼마 전까지 한 번도 부정성을 다룬 적이 없었던 유튜브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환영일색이고 현정권 칭찬뿐입니다. 실상을 모르면서 이런 류의 방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영화를 주는지 생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비안회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비안회 회심에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수개표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꼼수가 내재된 수개표이고 일거에 지난 모든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강조할 수 있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이 생각하는 수개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 뭐가 그리 좋으십니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음모적 수개표 도입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실상을 모르면서 단편적 시각으로 판단해 보도하는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이런데 개암 단계에서 위조투표지가 다 투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해가지고 이맹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신 거죠.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인 날인 개인 도장 날인을 결사 거부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을 또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막 적나라의 여러분들 맹주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요연의 여러분들 김미영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고 그냥 꽃가마를 타고 한동훈 씨는 와 와 다니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시안부 생명이니까 조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구 대선 직전에 국힘당 국회의원 4명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개인 도장 날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 답변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난 4명의 의원 무소불위 권력 앞에 국회는 비겁하고 무력합니다. 모두 다 자기 금배지도 않은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처럼 저렇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금배지만 닮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안위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선관위 여러분들 소위 제도 개선을 누구도 여러분들 이게 손에 피를 묻히려고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낯설겠습니까? 선관위는 2017년 또 선거 무효소송 사건에서 개인 도장을 찍지 않아도 투표지는 유효하다고 2019년 9월에 판결하였다. 판례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러나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인 도장 날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2017년 대선 부터 이후에 모든 선거에 선거 부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표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로 여러분들 인쇄로 인쇄 도장을 인쇄 사용하는 것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종적인 재료들 무기인 겁니다. 그거를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거상으로서 거의 국민들이 뭡니까? 선관위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겁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여 공식적으로 개인 도장 찍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선거 관리위는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말 자기 책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들고 이런 여러분들 대통령의 은행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뭡니까? 보수 진영의 국민들로부터 그냥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사안을 덮었던 최종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거론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경기가 끝나는 거니까 선관위의 결사적 행동은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선거 부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입되는 수개표는 선관위가 이번에 12월 달에 내놓은 지난 총선까지 일거에 투명하고 정상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엄용한 국민 기반 행위입니다. 군쾌의 침묵은 선거 부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악힌 국민 주권을 대체하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저로서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시민단체가 힘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관위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9번의 선거 부정이 있었고 10번째 선거 부정이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입법 권력을 완전히 더블당 중심으로 재편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거 부정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아마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분석해가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실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걸 수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냥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맹주승 교수님이 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제도 개선의 분석 결과는 관리관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 측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맹주승 교수님이 설명한 거에 더해 가지고 제가 더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되면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소 조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아킬레스건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만 관철시키게 되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거 부정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나 대통령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소리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이고 그럼 뭐 누구 좋으라고 이러면 탄압 받으면서까지 뭐죠? 그냥 나중에는 또 신체직 탄압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채널 탄압을 했지만 그냥 그 사람만 입을 다물게 하면 그 당에 조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 박사님 나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방송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이제 차칵차칵차칵 가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을 규합해가 그걸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투표일까지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렇게 방송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안 시리즈 5권이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참여 대단히 감사합니다.